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순입니다. 4섹션 컨트롤의 사용 이번 시간은 컨트롤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이 뭐냐면은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매크로 함수를 실행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폼이나 보고서의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폼이라든가 보고서 또 데이터 액세스 페이지의 개체 그 개체를 바로 우리는 컨트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폼이나 보고서의 모든 정보는 바로 컨트롤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은 폼 디자인 보기 또 보고서 디자인 보기에서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바운드 이미 한번 우리가 들어봤었죠. 그 다음에 계산이 가능한 계산 컨트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바운드 연결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원본으로 사용된 테이블이나 커리의 필드에 연결되는 거고 또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로부터 값을 표시하고 입력 그 다음에 업데이트까지 가능한 게 바로 바운드 컨트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언바운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원본이 없는 컨트롤로 정보나 선, 사각형, 그림 이런 것들은 언바운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컨트롤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이 가능한 컨트롤이 있어요. 계산 컨트롤. 그래서 데이터의 원본으로 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식이라는 건 뭐냐면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으로 사용한 테이블의 필드 또는 폼이라든가 보고서 커리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폼이나 보고서의 다른 컨트롤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다. 계산이 필요한 필드에 의해서 계산 컨트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운드 컨트롤, 언바운드 컨트롤 그 다음에 계산 컨트롤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의 종류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제 로고인데요. 직접 한번 볼까요? 자, 액세스를 띄워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조금 늘려놨는데 지금 넓혔거든요. 넓힌 상태에서 갖고 오겠습니다. 줄이게 되면 이게 제목이라든가 페이지 번호 지금 우리 교재는 약간 줄여놨기 때문에 풀네임으로 다 안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화면을 좀 넓혀서 가겠습니다. 자, 일단 로고라는 건 뭐냐면 바로 얘죠. 로고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로고를 클릭하니까 뭐가 열리게 되냐면 이미지 파일, 그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로고가 꽃 그림이었다. 이렇게 선택하면 폼 머리글에 꽃이 열려요. 그 그림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라는 건 폼이나 보고서에서 로고로 사용할 그림, 이미지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다. 됐죠? 로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목. 제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폼이나 보고서에 제목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에요. 제목. 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재는 그림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플레임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제목은 말 그대로 누르게 되면 제목을 표시해 주는데 여기 지금 폼 아닌다고 나왔죠? 폼 머리글에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제목.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번호 삽입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시간 텍스트 레이블까지 지금 같이 내려오겠습니다. 페이지 번호는 말 그대로 이제 페이지 번호를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 시간은 말 그대로 날짜 시간 함수가 떠요. 잠시 후에. 이건 매우 중요해요. 페이지 번호하고 날짜 시간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상자 바로 이 부분이죠.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는 그 레코드 원본의 데이터를 표시 입력 또는 편집하거나 계산 결과를 표시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입력 내용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는 매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이거죠. 레이블 제목이라든가 캡션 지시 등의 설명문 등을 표시하는 컨트롤이다. 레이블 우리 보통 레이블 그러면 조금 안 와닿죠. 라벨 그러면 와닿나요? 라벨 그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 레이블은 많이 이용이 되고요. 페이지 삽입과 날짜 시간 이거는 자주 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겠다. 그러면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 형식이 떠요. 그래서 몇 페이지 또는 몇 페이지 중에서 몇 페이지 N, N 페이지 그 다음에 페이지를 위쪽 머릭을 아래쪽 바닥 어디에다가 넣을지 위치 그 다음에 맞춤 가운데로 할지 오른쪽 그죠. 안쪽 바깥쪽 지정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표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체크하면은 안 하겠죠. 자 이렇게 페이지 번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자 날짜 및 시간 같은 경우도 날짜 포함 그 다음에 시간 포함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는 데이트 가려고 가려다 는 타임 가려고 가려다 이렇게 함수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식으로 자 이것도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상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텍스트 상자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마법사가 뜨면서 글꼴 이름, 크기, 스타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텍스트 맞춤, 줄 간격 이렇게 자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레이블도 만만치 않게 자주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제 타이핑해서 레이블을 나타내면 되는 거 됐죠. 단축하겠습니다.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매크로를 실행한다거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컨트롤예요. 단추 바로 얘죠. 이렇게 하게 되면 매크로 실행도 가능하고 특별한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 여기다 좀 한번 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령 단추, 마법사 그래서 종류 그 다음에 매크로 함수 이렇게 나오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상자 목록 상자 얘들도 자주 이용이 되기 때문에 얘들도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콤보 상자는 목록 상자와 텍스트 상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말장량 조심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텍스트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운드 된 콤보 상자에서 값을 선택 할 수 있고요. 또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값이 콤보 상자가 바운드 된 필드에 삽입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목록 상자 값 목록을 표시해주고 또 선택하는 컨트롤로 콤보 상자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값 목록을 표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 그래서 콤보 상자와 비슷하다.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콤보 상자 목록 상자 자 바로 여기죠. 콤보 형식대로 그래서 콤보 상자 마법사도 또 배우니까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 상자 목록 상자 목록 상자 마법사가 열리죠. 자 이런 식으로 목록이 열린다. 그래서 값 목록 표시하고 선택할 수 있다. 콤보 상자와 비슷하다. 그런 말장량 조심하시고요. 자 컨트롤의 종류 중요한 거 페이지 번호 날짜 시간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블이 자주 쓰이고 그 다음에 콤보 목록 그 차이점 특징 기능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 폼 하이 보고서는 이미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우리 하이 폼 만들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했던 거 바로 그거고 일대다 관계에서의 하이 폼 보고서 기억나시죠? 하이 폼 하이 보고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컨트롤 하이 폼 보고서 그 다음에 선 선 그려주는 거죠. 그죠? 그 폼이나 그 보고서 작성 시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다. 사각형도 마찬가지죠?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컨트롤 그 다음에 바운드 개체 틀 OLE 개체 필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고 그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링킹이니까 이제 바운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옵션 그 폼이나 보고서의 옵션 그룹 이 옵션 그룹하고 옵션 단추하고는 달라요. 옵션 그룹은 그 틀과 확인란 옵션 단추 토글 단추 등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란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폼이나 보고서 데이터 액세스 페이지에서 원본 테이블 커리 SQL 문의 예스 노 값 기억나시죠? 값을 표시한다. 또 확인란에 확인 표시가 있으면 값은 당연히 예스 없으면 노 이건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옵션 단추는 데이터베이스에 예스 노 필드 값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거 옵션 그래서 옵션 그룹하고 요거하고 차이점 좀 조심하시고요.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이미 만들어놓은 것 좀 삭제하고 딜리 툴을 눌러서 제가 지금 삭제하고 있습니다. 됐죠? 지금 얘죠. 선 그 다음에 사각형 오일리 바운드 개체 툴 얘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옵션 그룹 마법사를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가운데 내용이 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체크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옵션 다르죠? 체크 옵션 그 다음에 이게 토글 가겠습니다. 자 토글 단추 폼에서 토글 전환하는 거죠. 그 전환 단추를 삽입할 때 토글 단추를 이용하는 거고 그 레코드 원본에 예스 노 값을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토글이니까 반전되는 거니까요. 전환 그래서 토글 단추가 선택되어 있을 때 데이터 원본의 필드 값은 예다. 이런 말장량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탭 컨트롤 탭을 가진 유형의 대화 상자를 가질 때 사용할 때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다. 이건 잠시 후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삽입은 그 보고서에 차트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은 얘고요. 얘고요. 얘는 페이지 삽입은 탭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탭 컨트롤의 페이지를 삽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페이지 삽입이에요. 됐죠? 그래서 보고서에 차트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은 바로 이 차트 삽입. 바로 이 내용이 해당되는 거고요. 페이지 삽입은 탭 컨트롤의 페이지를 삽입할 때 쓰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자, 여기서 지금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페이지 삽입 같은 경우는 보세요. 평소 때는 반전되어 있다가 이 탭 컨트롤을 눌렀을 때 그죠? 그때 나타나요. 이랬을 때 페이지를 삽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것도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탭을 이용했을 때 탭을 이용했을 때 페이지를 삽입해주는 역할이다 라는 걸 알고 가시고 자, 차트 삽입은 말 그대로 이제 차트를 삽입할 때 폼이나 보고서에 차트 삽입할 때 예죠? 차트를 삽입하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차트를 만들고자 하는 테이블이나 커리가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지만 사용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언바운드 연결되지 않는 거 동영상 파일이나 기타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을 삽입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말 그대로 보고서나 폼의 이미지 그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삽입 또는 제거 페이지 나누기 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다. 하이퍼링크는 아시죠? 우리 웹페이지 그 다음에 전자메일 주소 그림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 우리 엑셀에서도 배운 개념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첨부 파일 파일 첨부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선택 얘는 뭐냐면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이동할 때 그때 사용하는 개체 선택 도구 그 다음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도 얘도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이제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콤보 목록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하이폼 하이 보고서 등의 컨트롤을 이용할 때 컨트롤 마법사 얘를 선택해야지만 얘를 선택해야지만 마법사의 실행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이폼 하이 보고서 할 때 한번 체크하고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 하이폼 하이 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마법사 실행이 자동적으로 대기하려면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X 컨트롤 상자 액티브 X 사용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컨트롤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요게 탭 컨트롤 학생정보 학과정보 이게 탭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목록 상자 목록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건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남녀 선택하는 거 옵션 그 다음에 요거 체크죠. 확인난 그 다음에 콤보 상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버튼 단추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번 시간 우리 컨트롤의 종류 살펴봤는데요. 모든 컨트롤 달달달 다 외우실 편은 없고요. 그 컨트롤의 제목 그 자체가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능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특징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레이블 라든가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명령 단추까지 그 외에 콤보 목록 상자도 있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해드렸는데 옵션 그룹 그 다음에 차트 요런 거 만드는 직접 하나하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컨트롤 만들기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